자 중육머리 먼저 동궁딱 궁닥딱 궁궁 척 궁궁 시작 자 여기서 우리 회원님들이 이제 중증무리를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으니까 저 끝에 궁궁궁하고 세 번 치는 거를 궁읍궁 이렇게 치셔 하나를 열한 번째 박을 빼고 그것을 쉼표 처리해서 치셔봐 더 궁딱 궁딱 궁궁 적궁궁 이렇게 시작 더 궁딱 궁딱 궁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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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c장 궁궁락 궁궁락FR fists 질투 에라 대신이 아리완 여근으로 설설이 나리소서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 이루고나 놀고 놀고 놀아 봅시다 와가지 울지는 못하리라 이때 성주는 와가 성주 초집 성주는 초가 성주 한대간의 공택 성주 천연 성주 예전 성주 31,5배 3년 성주 서른일곱 4년 성주 마가지 박성주는 시곱 일곱 일어다 내 활 여근으로 설설이 나리소서 반가워네 반가웠을 존풍이 반가워 어리도다 더 어리도다 보다 그냥 행차 드디어 남은 옥정 추거져리들어 이 와춘풍이 날 살렸구나 애가 반수 에라 대신이 아리완 여근으로 설설이 나리소서 설설이 나리소서 설설이 나리소서 청천에 끈기러가 네가 어디로 행하느냐 조상으로 행하느냐 동정으로 행하느냐 조상 동정 어디다 두고 병원 한등에 잠은이 일어나 다 해라 한반도 해라 대신이 아리완 여근으로 설설이 나리소서 사과 그럼 오늘은 일절 일절을 가르쳐 드릴게요 일절 낙양성 심리요 네 낙양성 시작 낙양성 심리 호의해 심리 호의해 높고 낮은 청구덩 시작 높고 낮은 청구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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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그렇게 해야돼 청구덩 청구덩 더 밑도면 늦게 붙으면 안돼 청구덩 더 먼 여유있게 붙어야돼 전부 더 먼 이렇게 낙양성 시작 낙양성 심리 호의해 심리 호의해 심리 호의해 높고 낮은 청구덩 높고 낮은 청구덩 높고 낮은 청구덩 덤이 늦게 붙는다고 했지 더 빨리 붙어야지 여유있게 붙으라니까 높고 낮은 청구덩 청구덩 시작 콜라로 청구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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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청구덩 청구덩 이제 감 잡았어 높고 낮은 저 무덤은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웅 호걸 들이면 며치며 영웅 호걸 들이면 며치며 아주 잘했어요 영웅 호걸 호걸 영웅 호걸 시작 영웅 호걸 들이면 며치며 영웅 호걸 들이면 며치며 잘했어요 절대 과인이 괜히 기냐 절대 과인이 괜히 기냐 우락 충북은 비백년 우락 충북은 비백년 우락 충북은 비백년 우락 충북은 비백년 시작 우락 충북은 비백년 우락 충북은 비백년 장단이 틀렸습니다 우락 충북은 비백년 불악 충북은 비백년 우락 충북은 비백년 수시간 Pont 충북은 비백년 üss 붙여서 소년행나귀편시춘 소년행나귀편시춘 아니 놀고 무거터리 아니 놀고 무거터리 한송정소를 베어 열 번째 박에서 한송정소를 베어 소리 합이에요 한송정소를 베어 한송정소를 베어 소오를 베어 한송정 소오를 베어 한송정소를 베어 조그맣게 배를 모아 한강을 띄워놓고 한강을 띄워놓고 한강을 띄워놓고 한강을 띄워놓고 한강을 띄워놓고 좋아요 좋아요 술이며 안주 많이 싫어 술이며 안주 많이 싫어 술이며 안주 안주가 떨어지지 말고 술이며 안주 많이 싫어 시작 술이며 안주 많이 싫어 술이며 안주 안주 술이며 안주 시작 술이며 안주 많이 싫어 술렁수 열 번째 박에서 술렁수 배 뛰어라 배가 합이 되어야 되겠지요 술렁수가 열 번째 박이니까 술렁수 배 뛰어라 시작 술렁수 강릉경포대 해로 가자 그렇게 하면 돼요 낙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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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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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고 낮은 높고 낮은 정우도 높고 낮은 정우도 높고 낮은 높고 낮은 영웅 호걸 들이며 며침며 영웅 호걸 들이며 며침며 절대 가인이 개념이냐 절대 가인이 개념이냐 우락중 우원 비백년 우락중 우락 우락중 부군 비백년 시작 우락중 부군 비백년 소년행 나기편시춘 소년행 나기편시춘 소년행 나기편시춘 무허터리 한송정 소를 베어 한일 놀고 무허터리 한송정 소를 베어 조그맣게 배를 모아 5-6박에서 조그맣게 배를 모아 한강 띄워놓고 합해서 시작 한강무 띄워놓고 술이며 간주 많이 실어 술렁 숲에 뛰어라 술이며 술이며 안주 많이 실어 술이며 간주 많이 실어 술렁 숲에 뛰어라 항릉 경포대로 가자 5,6박에 서 시작 항릉 경포대로 가자 에라하 만수 시작 에라하 만수 에라하 만수 시작 에라하 만수 에라 대신이야 에라 대신이야 대활여원으로 대활여원으로 설설이 날이소서 설설이 날이소서 우리 회원님들이 설설이 날이소서 이렇게 하시는 회원님들이 많아요 그게 아닙니다 날이소서가 아니고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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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소서 설 설이 날이소서 시작 설 설이 날이소서 일주일에 날이소서 이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빼앗이 날이소서 아따 그냥 이쁘게 나와보니 어? 어? 우리 최월님이 그냥 한 번 썩 모아 이게 어렵네요 성적풀이가 아주 확실히 어려운 거 같아요 왜 배를 모으는지 아시죠? 왜 배를 모으는지 아시죠? 글씨가 이런 글씨도 있습니까? 모아에다가 히읍 받침이 있지. 아니 지금 그거 묻고 있어. 배를 모아. 이게 히읍 받침이 아닌데 그래도 저기 모아를 그냥 그냥 띄워놓기 모아니까 히읍 받침이 한 거야. 근데 이게 배를 모아 왜 배를 모았을까? 배를 모아서 많이 가서 놀으려고 그러는데 여러 배. 여기에 저기 뭐야 힌트. 그러니까 뭐였을까? 왜 그랬을까? 배로 배로 연결해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경포대까지? 아니. 왜 배를 모을까요? 뗏목. 뗏목. 뗏목을. 뗏목은 나무끼리 모아서 뗏목을 만들어요. 그게 배를 모아. 뗏목을 해가지고 항공에 띄워놨다가 뗏목 배를. 여기서는 뗏목을. 뗏목을. 그러니까 소를 베어서 조그맣게 배를. 뗏목을. 배를 만드는. 배를 만드는. 즉석으로. 왜냐면 소를 베어서. 이거는 막 작정하고 배를 만든 것이 아니라 풍류라. 즉석. 말이 즉석이지. 그러지만. 아무튼 소를 베어서 뗏목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박하다 이거예요. 소박하게. 이렇게 소녀를 소박하게 하자고. 떡 부러지게. 고급스럽게. 좋은 배 지어서 하지 말고. 이건 배를 모아. 이건 떼목이요. 멋지네. 진짜 한송정 소를 베어가지고. 네. 자 그러면은 해볼까요. 다시. 이것이. 이중에. 이 낙양성 심리화회하고. 저기가 제일 어려워요. 거시기 저기. 아니. 성주야. 성주야. 성주로 끝나서. 성주 근본이 어디 몇 년. 경상도 한동 땅. 제비곽은 솔시받어. 봄동산에 던져더니 많은 그 소리. 점점 자라나서. 황장목이 되었구나. 둘이 지둥이 되었네. 나락장성이 쪽 벌어졌구나. 그렇게 하거든. 대활. 그래서 이 성주야 성주로 끝나서. 1, 2절이 사실은 제일 어려워. 다른 것은 그만 그만한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나중으로 뺀거에요. 낙양성. 시작. 낙양성. 심리화회. 심리화회. 높고 낮은 저 구덤은. 높고 낮은 저 구덤은. 영웅 호걸 들이며 몇몇이며. 영웅 호걸 들이며 몇몇이며. 절대 가인이 겐기냐. 절대 가인이 겐기냐. 절대 가인이 겐기냐. 우락중 보호하는 비백년. 소년행 은하기 편시춘. 소년행 은하기 편시춘. 소년행 은하기 편시춘. 상위핀. 고구마 팔. 고구마 팔을 geweso. 고구마 팔을 배워. 저공하게 배를 모아. 저공하게 배를 모아. 한강을 띄워놓고. 한강을 띄워놓고. 한강을 띄워놓고. 한강을 띄워놓고 술이며 간주 많이 싫어 술렁수 배 뛰어라 술이며 간주 많이 싫어 술렁수 배 뛰어라 술렁수 배 뛰어라 술렁수 배 뛰어라 술이며 간주 많이 싫어 술렁수 배 뛰어라 술이며 간주 많이 싫어 술렁수 배 뛰어라 강릉경포대로 가자 강릉경포대로 가자 에라하 만수 에라하 만수 에라 대신이야 에라 대신이야 좋아요 대활여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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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렁수 배 뛰어라 그 저기 후렴 제일 많이 하는 후렴에서 설 설이 날이 소설 그게 완벽하게 안되고 있어요 다시 시작 설 설 설이 날이 설 설이 시작 설 설이 날이 소설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해갖고 오셔 어렵네 그래갖고 다음 주에는 성주야 성주로구나 하나 더 마저 배우게 그럼 한강수도 안 채워지니까 강릉으로 가자 소인가 그런가 보네 한송정 한송정 소를 배웠으니까 한송정 그저 강릉 그런 쪽에 있는 거 아냐 한송정 그저 강릉 그런 쪽에 있는 거 아냐 한강수도 강릉까지 갈 수 있나봐요 그렇지 바다로 통해서 바다로 통해서 바다로 통해서 간단 얘기지 그 말이야 좋은 나라네 좋은 나무 해야 되겠네 아주 그렇죠 그러지라 한송정 소를 배워야지 그래라 적송인가 군송인가 나무가 출세하려면 대궐로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좋은 풍류 배가 돼서 풍류로 가거나 그러지라 강릉경포대가 옛날이야 얼마나 관동팔경이 뭐 첫 번째 정자짓는데 사용되거나 네 지금 들여다보니까 좀 얘기가 나오네 군대 가늘 보다 물건 백목을 일단 만들어야 돼 바다에 알아서 그죠 아이고 산을 너무 바를 태워 확타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신이 나서 신이 나서 그냥 그냥 헐말모덤말 이놈 타고. 그래서 낙양성이. 중국 낙양성 아니에요? 낙양성도 중국 아니에요. 여기저기 넘나들어. 술이 취했어요. 술이 취했어요. 그쪽에 공동묘지가 옛날에 많았던 같더라고요. 어디예요? 낙양? 낙양성 그쪽 부근에 심리의. 아무리 영웅허걸들도 이제. 다 거기에 그 공동묘지에. 하나의 무덤 한 기 차지하고 있지. 별거냐 이거요. 그지? 영웅오거리며. 절대가인. 양귀비 나부랭이. 겁나 하나도. 양귀비 나부랭이다. 그런 천하절색. 경국지색. 천하 없는. 저기 뭐야. 여인네. 그냥 날고 기는 여인네. 날고 기는 남정네. 죽음은 다. 그냥 거기서. 흑밥이요. 그냥 낙양성 저기. 저기에 있는. 그런 무덤 한 기 속에 있는. 그것과. 무에 다르겠노. 그러니. 편시춘. 그렇지. 편시춘. 그렇지. 소년행락이. 편시춘. 그렇지. 소년행락이. 편시춘이요. 여기도 편시춘이요. 그게 젊어서에. 그것은. 잠깐 봄날이요. 반짝봄날. 그렇거고. 우락충분 미백년. 요것은 또 그렇다대. 우락이라는. 초수대 뭔데요. 이렇게 하고. 긴 노래 있잖아요. 그것. 한장도 아니고. 고거 반장. 노래. 한절도 못 듣고. 반절도 못 듣고. 반절밖에 못 듣는. 그 짧은. 그만큼 짧단 얘기야. 우락중분. 그리고 미백년. 백년도 못 살고. 그러니까는. 우락중분 미백년인께. 그리고 소년행락이. 편시춘이고. 안유놀고. 머더것을 그냥. 놀자고. 한송정 솔배우 갖고. 배 만들어. 조그맣게 배를 맞잖아. 조그맣게 배를. 모아서 한강에 딱. 띄워놓고. 어떻게 안주라고 많이 싫을까. 근데 또 그래도. 술안주는 푸짐해요. 배는 조그맣게. 배는 조그맣게도. 술안주는 푸짐해요. 밤새 먹고 쥐안게. 술댕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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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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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댕기네. 술댕기네. 인테리어 끝나고 있다가. 됐다고. 됐느냐. 그런지. 죽은거지. 내가 한강에서 선유를 한번 해봤어요. 저기 뭐야. 우리 아는 지인이. 보트가 있어갖고. 하고 한강에서 선유를 하는데. 우리 초기 풍류당 때. 초기 멤버들 몇 명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 저. 그 그. 이제. 그 쪽. 그 저기 뭐야. 하는 분들하고 해갖고. 같이 거기서 이제. 세일링을 했는디. 아따매. 그냥 그 저기. 모터보트로 해갖고. 갈 때는 좋았어. 모터로 해갖고 갈 때. 모터로 해서 갈 때는. 아따. 근데 윈드로 하자잉. 저기 하니까. 윈드 세일링을 하니까. 바람도 세워서 바람 하니까. 와. 멀미 멀미. 헤헤. 내가 내가 여기를 왜 왔던 거 그랬어. 그냥. 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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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렁. 그래갖고. 그 저 뭐야. 저기. 나중에 선착장 거기. 자기네들끼리. 바지. 그래갖고 내렸는데. 와. 땅에 내린 게 더 울렁하네. 그것이 땅 멀미라고 하던만. 와. 거기 땅에 내린 게 더 울렁거리는 거여. 와. 미치겠어. 그래갖고 내가 막. 거기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냥 막 척척 안 보이는 갈대밭으로 막 죽으라고 달려가가지고. 내가 막 난리가 났따게 속이 뒤집혀갖고. 에이그. 아이고. 내가 그때 그냥 죽을 뻔하였어요. 아니 배물미 땅 멀미 땅 멀미. 땅 멀미. 어이 진짜 땅 멀미가 하더라고. 실질이 그런 때 많잖아. 근데 그게 땅 멀미인지는 처음 알아서. 아니 근데. 그 양반들이 땅 멀미라고 옵디다. 아 예 글쎄 그 표현을. 에이 땅 멀미라고 오더랑께. 그래갖고 저더러. 땅 멀미 여시네요 에이 그러면서. 아 막 그거 한참 있어야 가라앉을 거인디 그러더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나. 재밌다. 에에에. 물에서 흔들리는 것보다 땅에서 흔들리는 게 더 흔들냐. 더 미치겠더라고. 이렇게 내내 이렇게 하다가 안 오고 다 고정한 게 내 몸이. 막 그런 거야 막 어지러지러니. 와아 막. 죽는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이야.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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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